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찬회동을 갖고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박 시장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 최 부총리는 특히 서울시는 지자체 중 맏형으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줄 위치에 있다면서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률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